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추격도 맹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마이뉴스 KBS MBC 그리고 뉴델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인용한 4개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KBS와 MBC MBC와 그리고 뉴델리 유델리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8일 전국의 성인 남녀 3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0.2 이재명 후보가 38.5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는 10.3 심상정은 2.4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가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는 같은 기간에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지율 격차도 지난주 5.2%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었지만 이번주에는 오차범위 아닌 1.7%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대비 0.4%포인트가 올라서 45.6%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도 0.9%포인트가 오른 44.2%를 나타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2030 세대 지지율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는 5.7%포인트 30대에는 5.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5%포인트 3.6%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충청에서 6.9%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 후보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4.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교육계획에 적합한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35.1%로 1위였고 윤석열 후보가 31.3%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안철수는 18.7 심상등은 3.9였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한 달려가깝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양강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7일과 29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8, 이재명 후보가 33.2,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반면에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7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2.9를 기록해서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대 32니까 거의 한 9%포인트, 8.9 정도, 8.3, 8.2%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MBC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렐리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45.1, 39.7,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5.4%포인트, 5.4%포인트,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앞에 여론조사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격차가 11.6%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5.4%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20, 30대 질문청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좀 빠지고 이재명 쪽에서 강세가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하게 큰 이슈는 없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설 연휴를 두고 양자토론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윤석열 후보 쪽과 이재명 후보의 방법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토론 주제별로 정해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10분씩 하다가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하는 윤석열 후보와 충돌하면서 그건 철회를 나중에 했는데 그런데 다시 토론을 할 때 자료를 갖고 하지 말아라 하는 주장이 제기돼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건 받아들 수 없다. 자료가 없는 토론이 어딨냐.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야 수치나 또는 기간이나 사람 이름이나 그런 걸 설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그런 등장인물도 많고 해당 금액도 많다 해서 대장동 게이트를 의식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자료 없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하자면 알맹이 없는 쇼만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비판을 했고 어젯밤 12시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결렬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 측의 대장동 게이트와 또 형님 형수 욕설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또 김만배가 본인이 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형이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지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뭐냐 이거 빨리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설 연휴를 끝마치고 돌아오면 대강 어느 정도 픽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되는 그룹과 그 다음에 2위 그룹 사이는 상당한 폭이 있었습니다. 한 10% 이상 많게는 20% 포인트까지 있는 그런 후보가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 이걸 보면 다음에 단일화를 통해서 어느 한 후보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면 박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경우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등을 통해서 제3의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통해서 1, 2위를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욕, 의심까지 많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4.15 총선에서 그걸 경험했던 또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해서 반드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 특히 야권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이준석은 안철수와 단일화 없다 이렇게 멋을 받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그 다음에 선거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지방선거 포함해서 공천 단일화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다음에 국정운영 능력의 동력도 아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야 저기는 국회 권력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에서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양 후보 간의 박빙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단일화가 아주 절실하다 그러고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충 이제 뭔가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연휴 중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놓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후보대로 맹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뒷질을 바짝 쫓아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위인 안철수 후보의 동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